요즘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적인 열매도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여야 된다 2년 전이었죠 영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했죠 그래서 전도를 한 청년이 경찰에 체포를 당했어요 요즘은 전도하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면 체포당하는 시대예요 미국에서도 길거리에서 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 와서 체포해 갔죠 우리가 2년 전쯤에 그런 사진 그런 뉴스를 함께 봤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정말 말세긴 말세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똑같아졌어요 일본도요 길거리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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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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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 사람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체포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희 또 큰 딸에게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학교의 자기 반아이의 엄마가 오른손에 베리칩을 받았대요 그녀가 깜짝 놀랐죠 그걸 왜 했다고 그래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병원에 가도 편리하고 물건을 살 때도 편리하고 문에가 갈 필요도 없고 일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주에 온 가족이 베리칩을 맡길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이요 우리 몸에 칩을 넣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우리는 밖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체포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베리칩을 맡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세상을 보면 점점 점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애국에서 꺼내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없음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사가 영적 리더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 마음의 합판 다윗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가 나가게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들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 시작은 태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과정은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끝은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끝이 왔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크게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시작 마지막 날에 모든 알곡이든 축정이든 타장 마당에 모이게 되고 시작 알곡은 골라서 하늘 창고에 들여지게 되고 무기와 에라비다사래 텐노크라니 오사메하래 시작 축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느니라 카라와 기에 난이 시대 약기 스크사레르 이래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알곡들 열매들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포도 나무에 한 열매 포도 한 열매 한 열매가 우리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의 창고에 들여지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더이실을 보실 때 마음의 합판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神様은 다비대는 것을 私의心에かなったもの다 마음의 합판자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의 합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충실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레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레という 사람이에요 화가죠 작가なんです 프랑스 화가에요 프랑스의 작가에요 이렇게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 또 이 만정이라고 있죠 이 그림이요 반쇼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요 그러면 바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린 이 화가에요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계속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밀레가 늘 그림 그릴 때마다 할머니가 밀레한테 이런 말을 해줬대요 밀레가いつも絵을描くときに おばあさんがいつもこの世にいたそうです 밀레야 밀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神様の言葉を破るまでに知って 絵을描くことはしないでほしい 네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였으면 좋겠다 너의 그림 그리는 재능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네가 그린 그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君が描くことよりも 지효のことは 神様の言葉とおるに 生きることなんだよ 이 할머니는 네가 화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좋은 크리스찬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이야기를 君が 영어描く人になるまでに 神様の言葉とおるに 生きる よい 크리스찬になってほしいの 동주로 동주로 메리시보 메리시보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는 어려서부터 순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성장했대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들을 보면 다 이렇게 부드럽돼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부드럽돼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부드럽돼요 저는 봐서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돼요 사실 봐도 이렇게 편안하고 그런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림을 한번 보려봐요 이런 거 헷갈리고 어지러워 이런 거 있죠 또 승진을 드러운 인상 쓰고 있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보다가 조금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농가의 모습들 있죠 그리고 이 밀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했던 화가라고 해서 자연을 많이 그렸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평론가들이 말하기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순결한 영혼의 화가다라고 평가를 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결한 영혼의 화가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았던 이 밀레와 함께 하셨고요 그를 프랑스의 크리스찬 화가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밀레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동제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라고 밀레의 그림을 저평가하고 그랬었다고 그래도 밀레는 어떻게 살았냐면 거기에 휩쓸리면서 살지 않고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밀레와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다위식을 했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그걸 알기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든든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또 그런 삶 안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위식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대요 그래서 이 뒤에 사도행전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항상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 1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그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따라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 큰소리로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일본語で せーの 다비데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은 사람 묻혀서 몸은 썩지만 그의 영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 이런 것을 모를까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어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 때는 다윗은 안 그랬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랐을 때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과 다른 점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은 다 알지만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요수아에게 그러셨듯이 요수아에게 그러셨듯이 다비생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는요 신명기 28장에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창고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워질지언정 구워질지언정 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들게 하시고 꼬리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삶의 환란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멸류가 될 너에게 쓰여주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안하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되십시다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주는 알곡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